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운에 가세요. 교통판와를 감지 중입니다. 교통 상황이 변하여 새로운 경로로 만납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았나? 얼마나 머리가? 머리가 남았어 아직도? 39키로 남았네 아직. 그렇게 멀어? 날씨가 쌀쌀하네 춥네 아이가. 여기서 좀 얇게 입었나보다. 집에서 잘 올라오고 싶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네 춥네 아이가. 날씨가 쌀쌀한 자원의 서울시청이 편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야爸와 gagner. 날이 새뜰과 일본인어Í사 seeingцев Southwest Island 외부 형제 transit행을 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해점 방면 오른쪽 도로에 무너로 500m 분계점에서 97m 방면 오른쪽 도로에 무너로 정해점 방면 오른쪽 도로에 무너로 잠시 후 분계점에서 오른쪽 도로에 무너로 1km 60km 운박스형 탕속구간입니다 2km 서세종 회전 반면 오른쪽 도로에 무너로 2km 0.152km 5등으로 60km 운박스형 단속구간입니다 2km 1km 임동시 단속구간입니다 30km 반면은 공유 1km 2km 1km 앞 서세종 괴장 반면 우울정도로 이따라